이거는 진짜 궁금해요. 테리 디저 트레일러가 나왔어요. 보여주세요. 저는 이 캐릭터 진짜 궁금해요. 혹시 게임 플레이 조금 더 있을까요? 테리는 그냥 그 스트리트 파이터 그래픽이 진짜 멋있어요. 페이터 퓨리 지금 게임 플레이 뭐 하고 있냐? 아 그거? 아 나이스. 그 공격이 있을거야. 다양하지. 아프겠다. 어 게임 플레이 없나? 아쉽다. 아 어둠 어 굳이 오지만 가비 게임 플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. 아 아 아 아